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민수기 31장 말씀입니다. 아들 비누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냄에 그들이 여왁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다섯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홀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쳐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 평 요단강가 모아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라하설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와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라하설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받게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를 때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홀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랫동안 진영받게 주도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톨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라살이 싸움에 나아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진하게 하라. 그래야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불을 진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라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서로 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개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라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순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하자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침을 곧 군인들의 다른 탈침을 외에 양이 67만 5천마리요. 소가 72천마리요. 나기가 6만 1천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명이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천 5백마리라. 여호와께 곡물로 들인 양이 675요. 소가 3만 6천마리라. 그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들인 것이 72마리요. 나기가 3만 5백마리라. 그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들인 것이 61마리요. 사람이 1만 6천명이라. 그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들인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제의 곡물로 들인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라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천 5백마리요. 소가 3만 6천마리요. 나기가 3만 5백마리요. 사람이 1만 6천명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던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개수한 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 폐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고리,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라하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폐물을 취한 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만 6,753세 길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라하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드려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한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31장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나한 땅을 들어가기 위한 한 걸음 한 걸음의 걸음이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특별한 사명을 주셨는데 미대한 족속을 멸절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전쟁은 특별한 점이 있는데 정복 전쟁을 위한 것도 아니고 땅을 차지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재화의 싸움이었습니다. 특별히 2절과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원수, 여호와의 원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대한 족속이 이스라엘을 죄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이듯이 25장이 나오는 사건이지요. 미대한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고 또 그로 인해서 2만 4천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고 난 뒤에 비누하스가 시모온지파의 시무리와 미대한 여인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이야기하시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한 미대한 족속을 완전히 멸절하여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에도 넘어가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명령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파별로 1천명씩 총 1만 2천명의 군사를 그곳으로 파병하시고 그곳에서 대승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선지자 발람을 비롯해서 미대한 다섯 왕들, 미대한의 모든 족속들을 멸절하여 정말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온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서 모세가 크게 진노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절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여인들을 살려왔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들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빠지게 하는데 직접적으로 작용했던 그 여인들입니다. 하나님은 남자를 알지 못한 여인들은 살려두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남자를 아는 여인,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빠지게 했던 그 여인들은 다 멸절하여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서 단절하여 죄에서 떠나가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필요와 이익에 따라서 죄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을 품고 돌아온 것입니다. 죄에는 확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에는 파괴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작은 죄에 불과한 것이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확장성과 파괴성이 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죄와의 완전한 이별과 단절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군대를 모두 물리치고 왕들을 제거하였으니 더 이상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죄에 빠지고 무너뜨리게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작은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발목을 잡는 것은 큰 죄가 아닙니다. 죄인 듯 죄가 아닌 듯 보이는 그런 작은 죄들 아무에게도 드러나지 않는 그런 작은 죄들 은밀하게 내 삶에 틈타고 있는 해결되지 않고 있는 그런 죄의 작은 부분들입니다. 은밀하게 내가 아직도 보고 있는 그 영상의 영상 보고 있는 자리 또 사람들과 수근수근 되면서 다른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자리 또 내가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으로 더 멀어지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은 죄가 아니야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 삶을 처참하게 무너뜨리고 있는 죄의 원흉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돌이키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백성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피로에 따라서 이득에 따라서 또 우리의 원함에 따라서 그러한 것을 떠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3원 6장 27절 28절에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불을 품고 있고 또 숯불을 밟고 있으면 옷이 타고 발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상황에 머물러 있으면서 주님 제 옷이 타지 않게 해주세요. 제 발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짓게 하고 있는 요소의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으면서 하나님 저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저를 정결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 앞에서 단호해야 합니다. 어떤 죄 어떤 작은 것까지도 결코 내 앞에 두지 않겠다라는 그런 단호함과 결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결코 탈품이 없었습니다. 단호하여 죄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죄의 유혹의 자리를 떠날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상세기 39장 10절에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참하지 아니하여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39장 12절에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메 보데이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그는 그와 함께 있지도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또 유혹이 실제로 있을 때 그는 시시비비를 따지지도 않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그를 지키는 일인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행동이었습니다. 다윗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10편 101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01편 3절 4절에 불의한 일을 눈앞에 얼신도 못하게 하렵니다. 거스르는 행위를 미워하고 그런 일에는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구부러진 생각을 멀리하고 악한 일에는 함께하지 않겠습니다. 다윗은 불의한 일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눈에 띄는 곳에 두지도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죄의 자리에서 완전히 떠나가서 죄와의 자리에서 완전하게 단절하여서 그 자리에서 떠나는 것이 내가 죄를 짓게 하고 있는 모든 것에서 완전히 떠나가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가 승리하는 길인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밝히 드러내 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떠나야 될 자리가 어디이고 또 가지 말아야 될 모임이 무엇이고 더 이상 즐기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고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빛 가운데 드러내 주시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향해서 솔직히 질문해 보시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내가 주 앞에 정결하게 거룩하게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특정한 버릇이나 또 습관이 있지 않은지 또 내가 주 앞에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방해하고 있는 그 자리가 있지는 않은지 성령께서 이미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붙잡고 있고 떠나지 못하고 있는 죄의 자리가 있지 않은지 우리가 주 앞에 잠잠히 나와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고 성령께서 우리 내면을 비추게 하시는 빛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로모로 말미암아 완전한 죄에서부터 승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25절부터는 이스라엘이 받은 얻게 되는 전리품을 나누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리품의 분별을 명확히 알려주시는 것은 이 전리품으로 인해서 어떤 갈등과 분쟁 요소를 없애려는 목적이 있지만 더 분명하고 또 근원적인 목적은 이 전쟁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전리품을 나눠주는 방식에 있어서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 전쟁에 나갔던 12,000명의 군사뿐만 아니라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전리품을 나눠주었던 것입니다. 전리품의 반은 전쟁에 나갔던 12,000명의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전리품의 50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쟁에 나가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리품의 나머지 반을 주었고 그들에게는 그들이 받은 것 중에 50분의 1을 레위인들에게 주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나간 사람도 또 전쟁에 나가지 않은 사람에게도 전리품을 나눠주었습니다. 물론 전쟁에 나간 사람들이 받는 몫이 더 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전쟁을 나간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목숨과 생명을 걸고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싸우는데 전쟁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그 몫이 들어간다는 것이 어떤 일인가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게 한 것은 전쟁에 나간 군인들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더 분명히 알게 하신 것은 이 전쟁이 다만 12,000명의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전쟁이었음을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전쟁에 나간 12,000명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 하나님의 싸움을 싸웠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12,000명의 군사가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족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그 안전함이 있어야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들에게 필요한 물자가 공급되어 있어야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은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싸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전투의 현장에서 전쟁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들의 가족을 지키는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들에게 물자를 공급하는 전쟁에 참여하는 이들이 있었고 또 그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전쟁에 참여하는 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공동체성을 알려주시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싸우게 하시는 그 전쟁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임을 연합한 자임을 하나님은 이를 통해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하니 앞에서 한 사람은 교만할 것도 없는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 같은 생각 때문에 마음의 서운함도 마음의 어떤 답답함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주의 일에 참여하면 그 모습이 어떠하든 우리 모두가 선교 현장에 나가 선교하는 선교사님과 다르지 않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루를 앞당기는 그 일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 싸워가는 주의 백성이고 주의 군사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눈이 열리고 나면 다른 이들이 바라보는 눈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 된 일이 진정으로 기쁨이고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선화목자교회 젊은이교회 전도사로 처음 부임했을 때 제 안에는 참 마음의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함께 동역하는 전도사님들 사역이면 사역, 설교면 설교 또 지체들과 함께 동역하는 일에 있어서 모든 면에 있어서 다 뛰어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저는 하나도 잘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니 늘 마음 가운데 답답함이 있고 또 어떤 분이 사역을 잘하고 설교를 잘해도 진정으로 기뻐하며 그들을 축복하는 마음이 제 안에 없었습니다. 하루는 이런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새벽에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눈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나만 잘할 뿐 아니라 옆에 있는 전도사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멋지게 아름답게 서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얼마나 중요한 일인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제 간절한 소망은 날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옆에 있는 전도사님들이 자라는 것이 질조가 되고 시기가 되는 것은 도저히 말이 맞지 않는 것임을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여 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그렇게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주의 마음으로 연합하여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일어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임을 알게 하시니 옆에 있는 분들을 진정으로 축복하고 이분들이 주 안에서 놀랍게 쓰임받는 것이 저의 진정한 기쁨이요 감사의 고백인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연합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말은 하지만 옆에 있는 성도와 지체가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인지 아니면 그것이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의 질투함으로 또 시기함으로 아니면 내 마음의 불편함으로 다가오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마음의 내면을 잘 살펴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진정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이들의 기쁨이 내 기쁨이고 이들을 위해서 마음 다해 생명 다해 기도함으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 관계가 맺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음이 들면 우리의 사명과 사욕이 놀랍게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일천명 전쟁에 참여하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있었을까요? 저 사람들은 전쟁을 하고 우리는 상관없어 그런 모습으로 결코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전쟁에 나간 것처럼 동일한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내 일처럼 내 가족이 내가 그 전쟁에 나가 있는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달 터키에 갔을 때 저희 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며칠 진행되면서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특별히 코로나 확진자가 생기면서 사역에 어려움이 생기고 또 한국에 들어오는 과정에 어려움이 생기는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가 틈타고 있었습니다. 그때 동일기에 이것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했을 때 제가 섬기는 갈래교회 또 동일기 나눈 방에 댓글들이 수없이 달리면서 기도하겠노라 목사님 힘내시라라는 응원과 기도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리고 지역장님들 속장인 방에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하나하나 달리는 것을 보면서 내가 성교 현장에 나와있지만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성교회지에 나오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 붙잡혀졌습니다. 그러니 제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이 일이 걱정할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온 성도들의 마음을 한 마음으로 묶으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특별한 목적이 있으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겠구나라는 그 마음의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놀랍게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렇게 교회로 돌아왔는데 갈릭교회의 권사님들이 저를 보고 마치 전쟁에서 살아온 군사를 보는 것처럼 얼마나 기쁨으로 제 손을 붙잡고서 흔들어주시는지 얼마나 기쁨으로 제 얼굴을 바라보시고 저 멀리에서 달려오시면서 저를 반겨주시는지 보면서 저분들이 진짜 기도했구나 저분들이 밤낮으로 기도했구나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기도의 연합통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공동체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뿐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의 문제 하나하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내게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온전히 믿음으로 굳건히 서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선교지 현장에 일어나는 일 나와는 거리가 먼 얘기가 아니라 내가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나의 문제인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충만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과 사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2절과 3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전쟁에 나갈 사람들이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히 죄에서 돌이키길 원하십니다. 여호와의 원수 이스라엘의 원수는 다른 것 아니라 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나길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삶의 목적을 정결함과 거룩함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죄에 빠뜨리게 하는 그 작은 죄의 자리 죄인 듯 죄이지 않은 것 같은 그 작은 죄의 자리에서 완전히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작은 죄라도 용납하지 않은 단호함과 결단을 내게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정결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함과 거룩함이 우리의 가장 간절한 소망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자리에서 완전히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죄인지 죄인지 아닌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헷갈리는 그런 작은 죄의 모습까지도 내게 하나님으로 더 멀어지게 하고 있는 그 모든 거짓과 미혹의 자리에서 완전히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자리에서 죄의 문제에 있어서 단호하게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납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협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함과 거룩함과 구배됨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거룩하여 저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거룩한 모습으로 서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소서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반절합니다 사랑합니다 두 번째 기도하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들 추청합니다 27절 말씀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하나님 모든 이들이 우리가 모든 주의 군사임을 깨닫고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이익과 만족을 위한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 자리가 어떠한지 어떠하든 상관없이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이라면 그 삶의 자리임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사명을 놓치지 않고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사명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연합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 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에 나간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한 마음으로 전쟁에 참여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성규제에 있는 밑은 그러하지 아니하든 우리가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에 눈을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소원이 박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사장님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이들이 통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는 그러한 종들 다 되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과 소원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성체성을 가지고 백성의 성체성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연합하여 그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